불교 장례서비스 전문업체 연화회가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새로운 장례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연화회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행사장인 서울강남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갖고 생을 마감한 고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례서비스 발인전야추모식을 시연했습니다. 발인전야추모식은 고인양력소개를 시작으로 전명신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의 대금연주와 판소리, 신앙송, 진온무공연, 헌화와 고인과의 인연을 소개하는 헌사, 가족대표의 감사인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화회는 대표적인 불교장례서비스 업체로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해 불교장례와 다비를 시민들에게 홍보했고 수행사찰에서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다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화 다비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